아다 콜빛이 주변에 참치가 이렇게 많네 참취 여기서 참치가 많고 겨울하고 또 사뭇 다른 그런 풍경이 이것도 나물인데 뭔 나물이더라 이거 꽃대 나물이던가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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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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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느새 굴피집 실로구로 이렇게 우거져서 네 아이고, 옛날 토종 복사꽃이 아주... ... ... ... ... ... 하하... 요전에 뭐... 파 심는다고 그러더니... 이 적토마호가... ... ... ... ... 아이고..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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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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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들이랑 하여튼 이까지 와가지고도 나물 떼겠다고 아 어쨌든 파랗게 이렇게 우거지니까 좋긴 좋네 가만있어봐 빨리 빨리 저 물 갖다 드리고 아 이거야 사방이 꽃받이네 아주 도대체 이렇게 꽃이 아 정말 완전 꽃받이로 새 빨리 해 드리고 가야 되는데 자 저쪽에 부러진거 저거 하나는 적어도 소리를 해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저기 안해드리면은 바람불면 다 날아갈텐데 저거 한개라도 좀 급한 대로 해드리고 저쪽으로 부러졌죠 저게 저게 안해드리면 바람불면은 날아가거든요 나무와 한개 있는지 모르겠다 자 여사님 이제 물 이거 내가 지다 드려야 되는데 요것 좀 찍어주세요 요거 이제 얼른 부엌이 갖다 드리고 꼬더기야 살살 꼬더기야 한 번만 닦아 드리면 좋아해 따뜻해 시원해 덥잖아 아이 그러면서도 좋아하신다니까 닦아 드려 아이고 니 집 매너리지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머리도 감겨 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물이 여기는 귀하니까 어이 그래도 깨끗해지셨다 좀 아 이건 유물대 아닌데 뭘 깨끗해 이거봐 이거 시큼하신거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닦았으면 어떻게 뻔했어 이거 산에 사시니까 어쩔 수가 없지 난 낯도 안좋은 삶이야 예 알아요 어르신은 자체가 자연이고 삶이야 내 아들은 낯낯아서 저거 낯겄나 아니 근데 어르신 저 뒤에 지붕 덮는게 하나가 부러졌는데요 그거를 내가 나무를 긴걸 하나 배워와서 그 하나만 내가 끼울거 거든요 저 뒤에 난 그게 부러졌어 아니 그게 부러졌어 뚝 부러졌어요 그거 어르신 여기서 좀 이따가 조금 알려주세요 요렇게 눌러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요 뒤에서 우리 저 여자친구가 알려줄거에요 좀 이따가서 고기 소리 찍으면서 내가 어르신 코치를 받고 해야 되거든 그게 나무를 하나 배울테니까 아이고 우리 어르신 저 뒤에서 하나 끌고 올라고 그 나무가 부러졌어요 저 뒤에 안에 그냥 뭐 녹아있는 뭐지 난 게 그 겨우가 있던데 아니야 지붕 덮는거 저게 하나 부러졌잖아 예 그걸 하나 내가 그것만 오늘 덮어주고 갈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예예 좀 이따 어르신 요렇게 하라고 좀 알려주세요 요 뒤에서 요 뒤에 굴뚝 옆에서 예 예예 그 가사는 낙엽송이 제일 높다 낙엽송이 제일 좋아요 예 하여튼 저 뒤에 가서 그거 바람 불면 안 씌워주면은 잘못하면 저 지붕이 날아가요 그 하나는 걸어줘야돼 그니까 이 보면 노오면 고대하다 아들다 그 뒤에 가서 나무가 쓸만한게 제가 하나 끌고 올게요 예 끌고 와서 묶어만 주면 되거든 예 그럼 그 저기 바람이 태풍이 오면 홀딱 뒤집어진다고 그니까 소나무는 오래 못가 네 맞아 맞아 결국 아들 편안입니다 어 조심해요 이제 모르는 어르신 다 또 왔어요 다 채웠어 어 날씨가 오늘 엄청 더 좋아 이거 어르신이 해놓은게 이거 맛있네 짭짤이 한게 이거 어르신이 하셨어요 어르신이 하셨대 진짜? 응 왜 못 믿어 어르신이 하셨던데 이제 국물 우동국물 끓여드릴게요 응 아 좀 끓이겠네 나무 하나 끓고 올테니까 응 나무? 가스레인지도 끓여야 되지 않아? 가스레인지 있어 물은 이제 다 채운거야 한통 두통 세통 넷통 다섯 여섯 일곱 여덟통 아이고 이거는 어르신이 식수만 하면은 응 살짝을 쓰는데 이것도 한통 있네 그래 식수가 문제지 근데 여기 가마솥 비 오거나 그러면 또 떼야 되잖아 어머 이거 돗자리를 까셨네 응 아이고 좋다 어휴 진짜 하랏불에 이렇게 냄비에다가 자글자글 끓여먹으면 좋지 저 뒤에 방 뒤에 같이 문을 여니까 너무 좋다 맞바람 치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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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 딱 요자리 놔둬야지 안가면 어르신 뭐라 한다니까 그렇지 이게 굴피아닙니까 불빼 아 아 오래간따 아 오늘 고기 많이 좋아 먹었네 입찌개하면 맛있네 뗄까면 뭐 이정도면 되지 뭐 이제 그죠? 뗄까면 못해주잖아 오늘은 응? 저 밑에가 지금 주차를 빨리 빼다 왔는데 아 어르신 고기 맛있게 구우셨네요 맛있게 구웠어요 배가 너무 좋고 눈이 숨잠이 남겨놨어가지고 잠잠이 찾고 잠잠이 찾고 잠잠이 찾고 잠잠이 이제 왔글래 잠잠이 남겨놨어 잠잠이 사입니다 그러기에 잠잠이 누가하고 얘기하세요? 아 너는 대본이조라는거 간잠이 남겨놨어 아유 세상에 언제 이렇게 초록이 됐어요. 너무 아름다워요 산천이. 진짜 어르신 여기 사시는 데는 명당이야. 이 앞 배경이 이런 데가 없어. 그런데 어르신 이 두부도 어르신이 하셨어요. 이거 좀 찍어주세요. 이건 산나물에다 볶으셨나? 두루박국 볶으셨나 봐. 역시 도깨비 스타일은 이 먹는 스타일 보면 완전히 굴한 게 뭐야 안 되나? 안 돼요. 가위 있으면 할아버지 저 장수 눈썹 좀 깎아 드리고 싶다. 가위? 저 길게 나오셨잖아. 저거 좀 깎아 드리고 싶네. 가위 있어요 어르신 가위? 가위 있어. 눈썹 좀 깎아 드려. 도깨비님. 가위 좀 줘보세요 가위. 머리 깎아. 눈썹이 길게 나와서. 너무 길어. 너무 길어. 눈 찌르겠어. 너 그러면 자를게 이거. 눈 찌르겠어 눈. 장수 눈썹. 장수 눈썹이야? 자르면 안 돼. 백사까지 사시게? 장수 눈썹 안 되고. 이러면 저게 장수 눈썹 안 돼. 아우 할아버지 마. 총기가. 짜피하는 게 자꾸 먹게 되네 이거. 거기가 내가 다 써먹었어요. 이것도 먹으면 또 머리 다 처먹었다고 또 이런. 이거 다 식었네. 한번 데워서 드셔. 이거 다 기름이야. 기름 덩어리. 아우. 야. 이거 놔두고. 그러면. 뭐 어떻게 알았고. 뭐. 어떻게 알았고. 냄비에 어딨어. 어르신한테 좀. 안 갖고 왔어? 안 갖고 왔어? 아우. 그냥 놀아야겠다. 네, 네. 자, 다. 네. 그냥 놀아야겠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딱 안 되는 거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여기 냄비가 어디 있을텐데 어르신이 밤에 잠이 안오신데 그러니까 술 드시는거야 귀신이 잡아간다 그래요? 그러고 소신사자가 왔다갔다 하네 개봉하니 안개봉하거든 나 아직 갈대 안됐다고